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뭐 나올 때가 있나? 여기서 뭐 나올 때가 있나? 내가 방금 쳐다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내가 지금 들어갈 입구가 저 앞에 있거든 지금 내가 오늘 들어갈 때가 지금 저 앞에 있구란 말이야 근데 저기가 저기에서 뭔 사람이 하나 나오네 저기에선지는 모르겠어 내가 들어갈 그 건물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기에서 사람이 나올 때가 없는데 저기에서 나온 거 확실하진 않지만 저기에서 나온 거 같아 지금 나와가지고 뭔 봉투 깜짝이야 봉투 하나를 들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쳐다본거야 억울어가 아니라 구멍이 없어 잠깐만 여기가 내가 들어간 입구란 말이야 내가 들어간 입구야 그러면은 바로 옆에는 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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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바로 옆에도 문이 닫혀있어 문이 이정도의 소리인데 바로 차가가 저기 있는데 어디서 나온 소리야 여기서밖에 나올 때가 없는데 응? 뭐지? 여기 여자가 있지 여기 이 역할이 있죠 여기 누가 나온거야 이게? 오늘 방송은 좀 조용히 해볼게 스타트업 꼭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도망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뭐지? 이건 문이 열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하다 원래 문이 항상 열어놨는데 뭐지? 뭐가 좀 편하네 여기를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그런 흔적이 없는데? 최대한 조용히 할게요 좀 불안해 그러ega 소중 gran 오케이 흔들équ 누구야? 방금 소리? 누구야? 누구야? 방금 소리? 추루 추루! 깜짝이야 추루 추루! 아.. 크게 말하면 돼 크게 말하면 돼 추루 추루 깜짝이야 추루 추루 양양아 추루 미치겠다 양양아 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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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스트레칭 추루 추루 hmmm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혹시라도 사간이 있는거 없는거야? 좀.. 흡잡아야 되겠다 빨리 일단은 빨리 알았지? 여기서 나온거 같은데.. 빨리 봐봐야겠다 제발.. 뭐야? 뭐야?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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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추운 겨울날 엄청 차가워야 되는데 많이 차갑지가 않아 온기라기 보다 살짝 미열 정도 그 정도 남아있는거 같아 이불템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시 조립해놨어 여러분도 이거 다 부셔졌던거야 다 부셔졌던거라고 볼건데 다시 다 조립해놨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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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소고고.. 양말하고.. 양말하고.. 호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발소리가 안들려.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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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뭐요? 왜요? 뭐야 이거..? 또 내용이야 이거..? 너.. ㅇㅇㅇ 하하하하 ,, ,, ,, ,, ,, ,, 뭐야..? 얼려 있었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다리 힘 풀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라리 귀신이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귀신이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귀신이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귀신이었으면 좋겠어. 지금 귀신이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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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었으면 좋겠어.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차라리 귀신이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귀신이었으면 좋겠어. patriot, 차라리 귀신이었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